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. 그리드뷰의 비지블 로우넘 속성과 비지블 로우넘 픽스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속성들을 사용하면 그리드뷰에 표시할 행의 개수를 정하고 그 정한 개수에 따라 그리드뷰의 높이를 고정할 수 있습니다. 즉, 그리드뷰의 높이는 표시하는 행의 개수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됩니다. 행의 개수는 비지블 로우넘 속성 값으로 설정하고 비지블 로우넘 픽스를 트루로 설정하면 행의 개수를 기반으로 그리드뷰의 높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그리드뷰입니다. 높이 값인 하이트가 50%로 설정되어 있습니다. 브라우저에서의 모습으로 그리드뷰의 높이는 전체 높이의 50%입니다.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그리드뷰의 하이트 스타일 속성을 삭제하겠습니다. 저장합니다.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. 하이트 값을 삭제했기 때문에 그리드뷰가 표시되지 않습니다. 그리드뷰의 비저블 로우넘 속성 값을 10으로 비지블 로우넘 픽스 속성은 트루로 설정합니다. 이 경우 그리드뷰의 높이는 행 10개를 표시할 수 있는 높이만큼으로 고정됩니다. 저장 후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. 그리드뷰의 행이 10개만 표시됩니다. 이번에는 비지블 로우넘 속성 값을 20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. 저장 후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. 그리드뷰의 행이 20개 표시되고 그리드뷰의 높이도 행의 개수에 따라 자동 조정되었습니다. 웹스케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